언어는 반복이다. 어서 참아보다 벗어. 자! 어서 참아보다 벗어. 자! 어서 참아보다 벗어. 꼼꼬놈 다니다. 꼼꼬놈 다니다. 꼼꼬놈 다니다. 꼼꼬놈 다니다. 꼼꼬놈 다니다. 안녕하세요 짱구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짱구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짱구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짱구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빠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아빠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아빠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아빠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